안녕하세요. 블루라크룸에 오신 배구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IBK 기업은행대 도로공사의 경기 예상과 달리 도로공사가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도로공사는 2연패 중이었고 직전 현대건설전 팀이 완전 무너졌기에 오늘 경기 홈팀 기업은행 승리를 많은 분들이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배구공은 둥그럽습니다. 오늘 1세트 기업은행이 무려 6개의 서브 득점에 성공하며 탄화차가 선발로 나온 도공의 리시브 라인을 폭격하며 세트를 가져올 때만 해도 기업은행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2세트 리시브가 흔들리는 탄화차를 전세의 안으로 교체하고 도공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았던 부키리츠의 몰빵으로 대반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15대14로 팽팽하던 순간 이해은이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가 무려 연속 9득점에 성공합니다. 15대14가 15대23으로 바뀌며 도공이 세트를 따냅니다. 오늘 이해은 4세트에서도 연속 서브를 넣으며 최강의 원포인트 서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네 기업은행은 3라운드 5승 1패 상승세를 바탕으로 4라운드 쭉쭉 치고 올라갈 것으로 봤지만 오늘 패배로 4라운드 1승 3패 부진에 빠졌습니다. 한경기 덜한 3위 GS와 승점차가 5점입니다. 이제는 최근 다시 치고 올라오는 5위 정관장에게 역전당할 것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오늘 경기 기업은행 선수단 전체적으로 다 못했지만 특히 황민경의 부진이 뼈 아픕니다. 시즌전 FA 시장에서 기업은행이 4억 5천만원의 거액을 안기며 데려온 황민경 오늘 공격에서 29번의 공격을 시도해 단 6득점 17%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합니다. 3개의 떡불락을 당했고 5개의 범실까지 정말 너무합니다. 리시브도 수치상 나오는 효율보다 훨씬 못했고요 공수에서 정말 구멍이었습니다. 도로공사가 1세트를 망친 탄화차를 빠르게 교체한 데 비해 김호철 감독 황민경을 믿고 가다 결국 육서영 카드를 꺼냈는데요. 아 육서영 12번 공격 시도에 단 2득점 16%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합니다. 황민경 공격 성공률 17% 육서영 16% 여기에 개막장 리시브까지 정말 환장의 조합 아닌가요? 네 기업은행은 오늘 정말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 승리하며 봄배구 경쟁에 불을 붙였어야 했는데 스스로가 밥상을 걷어찼습니다. 기업은행은 이번주 토요일 오후 4시 GS 칼틱스 장충원정을 떠납니다. 이 연기가 어쩌면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기업은행의 승부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 네 기업은행의 승부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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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